안녕하세요 선델바람입니다 너타리입니다 여러분 너타리가 줄지에 붙어 있습니다 너타리가 크기는 작지만 여기저기 군락을 이루고 있습니다 올해 너타리 산행은 마지막이 아닌가 싶습니다 촉감이 아주 좋습니다 한나무에서 저렇게나 많이 열렸습니다 우와 채취를 한번 해 보겠습니다 우와 손에 잡히는 이 촉감 끝내줍니다 버스 채취할 때 나는 소리 소리가 너무 듣기가 좋습니다 쫄깃쫄깃하고 식감과 향이 뛰어난 야생 너타리버섯입니다 우와 그러나 자기야 Monitor 낙지 AVP 낙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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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